안녕하세요 아미입니다 오늘은 분식 정식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 다 사온거에요 왕돈가스 두개랑 참치김밥 두줄이랑 쫄면 여기 가운데는 샐러드 있고요 단무지 있어요 여기 어묵탕도 엄청 조그맨하게 하나 있고요 음료는 탐스제로 레몬맛 마실게요 오늘도 맛있게 잘먹겠습니다 포장해온다고 씻긴 했는데 맛있네요 포장해온다고 씻긴 했는데 맛있네요 포장해온다고 씻긴 했는데 맛있네요 포장해온다고 쮸으로 단지 새겨먹 meilleur 82개가 너무 꽉 tentangável 돼지진 lingu nomination 줄 Fengforce 두부로 써서 튀겨먹는 Зна driving 양념게장 고춧가루 매운 고춧가루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chocolate 인게 더 맛있네요 아..... тысячusst Peki 강아졌어요 아삭하게 들어가 오징어육 그리고 제가 호수가 안 유가가 매콤한 맛 매우 딱딱한 사과도 먹으면 좋고 맛있게 먹으면 좋고 맛있게 먹으면 좋습니다 이런 맛은 더 맛있게 먹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너무 맛있어 이 정도면 너무 맛있게 먹어서 맛있게 먹으면 좋죠 아직도 맛있게 먹으면 좋죠 너무 맛있어 아..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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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소고기 고춧가루 라면과 고소한 고소함이 더 맛있어졌어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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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그게 점점 진해지는 맛 오늘은 고추를 먹었어요 이제 고추를 먹어야겠어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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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너무 맛있어 네INK tied 고춧가루 별게 그로 quaff 고춧가루 고춧가루 라스트 마트 돈까스랑 김밥이랑 쫄면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는거 알죠? 너무 맛있었어요 거기다가 돈까스가 경량식이라서 경량식 돈까스는 원래 소스에 푹 담가서 먹는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돈까스 같은 경우는 그냥 찍먹 이런게 좋긴 한데 이런 경량식은 역시 듬뿍 소스에 묻혀져 있는게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오늘도 맛있는 것 드시고 다들 좋은 밤 구운 밤 되세요 뿅